간장하고 고기 먹을 수 없는 날이 국물을 먹었고 간장하고 고기 먹을 수 없는 날이 간장하고 고기 먹을 수 없는 날이 소장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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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가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저 뒤에다. 내리 가셔서. 네, 네. 네. 멀리서. ELLS.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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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 트인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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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일로 오시면 안돼요? 작은 아들이요? 영구씨? 언제에요? 얼마나 지내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까지는 안될지도 모르지만 18년까지는 몇방년여서 그러시면 거기 대매해서 뵈실거에요 그때 가니까 중국에 여자하고 같이 장관님이라고 해서 같이 와가지고 갈더라구요 굳지않고 거기다 있어요 간신적 분실거에요 그걸 한꺼번에 구독과 부탁드릴게요 5개인데? 내가 잘 받아있나요? 여기 소중이 나 큰거지 마컬리 바라보리 간신적 분실 안전적인 운전할거지? 예 조금만 해보세요 이 안에 있는건 됐다 저게 간장 좀 더해요 저는 원래 못해요 네, 200농째입니다. 제가 눈물을 짜먹는 거 아니고 아, 지금 고아 싶은 게 가지고 고기도 한 번 딱 돼요.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청주 선생님의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60년도 전에 중지에 그 많은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라는 걸 다니고 있었어요. 통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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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기술사회 책을 만들어 가지고 네. 아마 전국을 견뎌다. 그럴 때에 우리 학교도 와 가지고 어 시민들 문자 우주로라는 걸 그 전달을 했는데 싸지 않나. 네. 전부 다 사장제로 말하고 네. 그런데 그때 그 제주도 시각했는 것이 하나의 이제 어 완성을 시킨 어 네. 그게 또 묘한 2년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저기 저 선생님의 철학가사는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 그 책을 줬을 지금 저기 보니까 지금 별신구를 이렇게 내가 봐서는 그 당시에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책을 한 20년에 가지고 여보 됐어. 예? 잊어버려. 아 잊어버려 가지고 그 책을 무엇을 써놨는지 뭐 어쨌든 숙을 가지고 일리가 쓸 수 있는 글을 만들겠다는 그런 요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리적인 요소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를 해서 완성을 시키고 원하는데 궁지에 그다지 책을 닦여 오셨습니다. 예. 해백산 소비 계시는 전일 독사 아시죠? 전일 예. 전일 법사가 의원장이 그 위에 우주산들인 다른데 거기 가서 주신거이? 거기 가서 어딨냐 의원님 나 직접 찾아왔어요. 이분이 안전이 하는데 내가 당군정신선양회를 이제 하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 안전이 대정조 하던 분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당군님이 선양회를 하면서 그 당군을 모신한 거래 사매로 박두리를 사매를 사매를 거기서 내가 옛날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잉옥이라는 위원장이 혹시 여기 하는게 내가 받은 책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가져와보십시오 그렇게 가져와던 바로 11점 이렇게 이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지금 나왔으니깐 대백산에 있는 저녁 그래서 뛰어가 오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대표님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 한번 하고 같이 한번 드릴 수 하고 이분이 집집 뭔 소리 아 좋은데 내 얼굴이 없어 그래서 담자 오셨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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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갈리 하하 멀리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으 4 네 hand fautes 막 B War 추워 진행 질 bac 아 예 회원님 주중 ㅋㅋㅋㅋ 하루도 그런거 한다고. 4번째 들어가면 이렇게 장사한 것들. 1시간씩 짜내 2,000개. 1,000원. 강양에 집을 가보고 2,000여. 지금 도망가고는 색깔귀데. 얼굴이 너무 좋죠. 말도. 오늘 뭐지 뭐예요 마산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실박산일 하고 이렇게 여자는 주먹은 되고 오일 이게 즉석도 거 가서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거는 요거 뭐 여긴 들었는데 머리속에 기억을 더 크게 어디서 가만히 가서 요인교씨한테 아 나 카메라를 끄기니까 병원에 복사 말을 못 오고 내가 직접 본 분이 아닌 거 같다 내가 만나본 게 왜 이렇게 많이 visto 나는 또 이제 조기철 선생님의 직접적인 단일한 환경에 그려는 바람에 그렇지만 기업도 하나로 오지 다만 만나면 대단하다 그래서 만나도 모르겠는데 만나면 좋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나 어른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난 것이 2년이 돼가지고 그 유분도 이제 또 카페가 있고 뭐 이래서 또 단백해져니까 일어나서 이제 알게 돼 알게 돼 있고 좋은 이제 챕터 선사가 그럼 사시는 데가 제천이세요? 네 사시는 데가 제천이세요? 맞습니다 원래 고향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향은 영주입니다 영주요? 영주 김지가 소비산부 찍어서 그럼 점점님한테 말씀드린게 은제라고요? 네 네 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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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수 예 예 예 예 예 7 외계인이 와서 얘기하는 걸 알겠지. 그래서 태백산에 가신분도 전일법사도 이런게 외계인이 하는게 여기서 핸드폴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살이 내린다 이래고 그럼 무슨 소득 차이가지. 유가점을 짓고 저는 이제 경철선생님을 신으로 모시더라구요. 그래서 나한테 와라니까 그런 요리 때문에 왔는데 나는 이제 여주를 사는 사람이지. 넌이지 선생님이 나야. 내가 다 촬영하는거 아니에요. 이 양반 저거하고 소리하고 이 양반하고 사실 그 가막 접선 타주 접선에 가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가막산에서 가막산 밑에 머루농장이 있어요. 어떻게 전일이 찾아와가지고 거기 가서 성령과 유흥을 하는 방법이나 책자나 책자를 우리가 줘서 가져간거에요. 그 본인은 여기가 그 저기 그 마산 그 뭐 하만 하만 하만에 내려가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적성에 와가지고 네 누가 누가 동주가 들어왔냐 김동주씨가 데리고 와가지고 김동주씨는 내가 김동주씨가 데리고 왔어요. 응 그 전일을 전일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 카드에 사는데 카드로 와서 김동주씨 나이가 많지 않은데 맞지 않죠? 지금 68일인데 네 어떻게 하세요 김동주씨? 서울에서 만났는데 네 남김에 대장장일에 가니까 제전에 거기에 뭐 전제에 관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말씀해 볼게요. 네 그래서 권윤윤씨 여기가 김동주씨 소개로 사주에 찾아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성령과의금 책을 두고 비비도 촬영을 해서 유금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좋았고 그때 큰 태풍 들어간 거였어 그렇게 응 그래가지고 촬영을 해서 두고 하루꺼냥 감을 닫으면서 그 양반하고 이제 그 좋아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내리가더니 얼마 안 되니까 무슨 UFO가 내린다 뭐 해가지고 음 이상한 소리에서 우리가 가서 야단을 걸고 왔는데 거기 가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가고 나와 응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피라미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가 엄청 크게 구인도를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게요 난중에는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았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사람들을 안 만내더라고 이분을 절 절 절 빼놨어 음 그래가지고 너 그냥 푹 막 웃어져가지고 응 살리는 안 되더라고 얘기를 그 양반이 우리 사회인께서 얘기를 하는지 안 돼 나한테 너리가 안 돼 응 전화가 놓치고 나서 처음에 몇 번 닦고 응 요리에 또 가루잎 Luciano 가봐 응 응 응 응 음 시위쯤 같은 것 같아 딱 잠이 들었는데 사라지가 나도 유리 않더라고요 국을 주고 마당에 나가서 국을 뜯으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가만히 살짝 녹음을 한거였어요. 글자를 보면 내용을 아는 사람을 알아들어도 그냥 들어보면 뭔 소리도 놀랐어요. 김치점이 있어요? 네, 그래요? 이건 남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소린 얘기를 들으면 삼겹산에 절을 했대요. 네, 네, 그랬어요. 삼겹산에 절을 했는데 거기에서 절을 하는 뭐 삼겹산에서만 했는가 봐. 하다가 그 현몽을 하는데 소아지철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람에 다 치우고 그래, 가망을 들이받았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받아가지고 물론 김치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안 될 것을 받아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하나는 잘 봐줬어요. 또 이제 책을 얼마나 발간해가지고 뿌렸냐를 모르지는 영주에 본인이 주고 싶어하는 데는 다 책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뭐 내가 볼지를 좀 써보여야지만 있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갔더라 뭐 이제 그렇게 되겠다고 봐야되는데 내가 그 어 오이목 그 대장이 있는 데를 안 갔으면 그걸 못 아 그것이 이제 아 그래 이렇게 네. 그럼 62년대 고등학생이셨나 보죠? 네. 제가 우리 이모생입니다. 제가 정의철 선생님이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24살이 많은 고생이야. 네. 근데 제가 사회는 진짜 아 아 아 아 이상하게 말티도 못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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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때 들어가잖아요. 인오툰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인오툰입니다. 인오툰입니다. 여기 인생 범죄를 그렇게 다 맑다고 인오툰입니다. 인오툰 다 맑다고 되잖아요. 지금 인생이잖아요. 전부 다 애가 쎄 없어요. 신사랑데도 모릅니다. 서울 사무여관에 강의하려고 하셨다가 서울에 계시다가 전국 돌아다니고 이제 강의할 줄 알고 하신건데 그 그 12도 문자 우수홀은 그분 생전에도 누가 누구한테 말씀하신 것도 없고 책만 나와있을 뿐이지 그 얘기해봐도 뭘 알아듣을 사람은 왜냐면 너무나 희모한 위치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된다는 사람들 저희 선배가 저희 선배가 점들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도 있어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 살아되는데 제가 다 뵙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이 저 한마디로 얘기해 그분은 60년 전에 스마트폰 얘기한건데 네 맞습니다. 60년 전에 그 그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얘기하니까 뭐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기에 아무리 관계도 이보다 50년 앞 갔다는 그분이 나타난다. 그 당시에 내가 보시기에는 그 연세되는 분이 대개 파티오를 다 알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분이야. 그리고 또 어떤게 또 있느냐면요 자맨호프라는 분의 에스페란토로 그 양관이 아마 연구를 해가지고 그들을 했다는 것은 그게 50년에 자맨호프의 에스페란토로 그들을 하셔서 하신게 아니고 아니 책이 나와 아니 자맨호프의 에스페란토로 그분이 우주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알게 되신거지 그 사람을 보고한게 아니라고 보고할 이유도 네 그런데 우주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동상적으로 맞겠지만 우주들이 생각하는 대선하고 자맨호프가 나라 생각하는 개념 하는거 아니 들리죠 왜 그래 그러면 쌈해 놓고 같은 경우에는 고난대라는 나라가 다섯 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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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환불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딱 앉아서 돌아가서 이제 누워서 돌아갈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가 그 당시에는 광양에 그 예체공장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등 사이에서 따로 사는데, 바보의 본인 듯한 거예요. 마음 중에 이 양반이 그 회사를 그만둔 인구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하고 궁금해서 지배를 쌓아와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문을 아무 소식이 없어 가지고 눈에 닿는다니까 그 가난에 그 사람은 깔색으로 씨멍사 바라있고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돌아가신 날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한 게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한 장에 아까 얘기하던 그 얘기는 뭐냐고 사진에 4촌매 그러니까 4촌매는 전부 다 박사합니다. 5박사입니다. 아, 5박사입니다. 사이까지 시집을 하는데 박사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6,4촌맥입니다. 아마 정기철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는 정기철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뭐라도 도움이 나왔던가 하면 박박사로 도움이 나있다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체력을 보니까 정기철 밥을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에서 했다 그랬지만 그냥 뒤에도 방아지 넣어지도 잘 모르는 시대인데 아, 그런데 내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한테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한지 모르겠는데 뭐한 얘기를 들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쿵해가는데 아버지가 다 먹는 듯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아, 이거 이제 자기는 읊은 게 나아가도 모르는데 그럼 읊으면 장난한다고 이제 정기철 선생을 수업해가지고 보람 세우는 거야. 그러니깐 왜 이러면 어떻게 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다녔다는 게 이제 자기가 그 읊을 낸 게 뭐냐 그러면은 한국의 까마귀는 말이야 까마귀가 질지는데 야, 아까 이랬 수 있으니까 물어, 그래 이제 굉장히 의문이 나가지고 물었다 이거야 한국의 까마귀는 빡하게 이렇게 짖는데 일본 까마귀는 어떻게 짖습니까? 이러면 그 선생님만 부화상에 있어 사실은 공부시간에 말이야 장난치나, 뭐하는 듯이야 이런 거 불어내가지고 어른 잔뜩 먹었는데 그래서 이 어른이 또 좋아하려면은 좀 할생보다 이거는 빵이 많은 의미가 좀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그런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다녔다고 근데 이 어른이 원래 대단히 비상하네 비상한가 봐 그 그 철학, 철학 나오는 거 하고 영어 나오는 거 하고 그 그 당시의 인간은 공부시간 주의 이 안 된답죠 이 안간은 조화주의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그게 꼭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양주의를 장점을 따가지고 이 요새를 갖다가 대개하고 싶어야 합니다 이게 조화주의이다 이렇게 부장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무슨 느낌이냐고 하면 문선명 위원회가 많이 좋아하고 문선명 위원회 총재가서 보는게 주익사산을 생각했어요. 공론주의와 민주주의의 장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 중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한참해야지. 이것은 정희철 선생님께서 먹었네.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권 선생님이 점점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을 따서 조화주의를 만드는게 아니고 자본주의는 피포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좀 더 C자로 시작해요. 거기에 장점을 단점을 얻고 장점을 딴게 아니고 이분은 크리에이터이죠. 창조죠. 조화라는 뜻이죠. 그리고 역시 C예요. 전혀 새로운 C를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유심론에 기초를 칼고 공산주의는 유문론에 기초를 칼고 공산주의는 유문론에 기초를 칼고 이분 철학은 유부정론을 얻고 있습니다. 이 유부적이라는 것은 뭐냐 심과 물로 딸때 심은 양이고 물은 음이잖아요. 유심론의 자본주의는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 이거지. 자유롭다. 그건 오로지 유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유무를 해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먹는 거는 다 배급해서 놔먹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냐 남자 혼자 살 수 없고 여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 양이 최고다 음이 최고다 남자가 최고다 여자가 최고다 하는 그게 바로 유심류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유 부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 하면 태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적 자체가 완벽한 이론을 해 오신 거예요. 그 유심론의 기초를 둔 공산주의의 장점을 택한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크리에이터 진단을 그 사상을 내는 것인 거죠. 그분은 천재고 그런 분이 아니라 탁월한 생의 지지하신 대섬이래요. 다시 말해서 공자나 석바가 수백만 명이 모두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놓으신 그 이론을 쉽게 들어가다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분은 완전히 주역을 만독하시고 14세에 이미 과학정역을 만들어 놓쳤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부인도를 만드시고 부인도에서 11조 문자 우주어가 다 나온 거예요. 그 과학기업을 그 과학기업을 그 과학기업은 그 과학기업을 부인도 한 번 보신 것은 그들이 인연이 되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내놓으신 모든 과학, 철학, 예술, 종부, 문자, 전부 이치적으로 되어있어요. 하나부터 이렇게까지는요. 참으로 그 타고난 소문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그 복귀시 문항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대선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있지만 문항 이후로 3천 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 해서 이제 과학 동역을 내놓으신거에요. 그 우주 만물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꽤 차신 분이에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31년생인데요. 저쪽이 나보다 상당히 많은데? 네. 돌아가셨죠. 우리 영국씨 만나뵙다는 분은 두 번짓고. 말해주세요. 너는 나보다 날렸어. 진짜 뭐 이제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알고 있는거는 책 속에서 조금 알고있고. 또 그분을 만났다 그래도 몇 개옥 속에 난 사장도 없고. 연출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니까 그분에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때에도 모심한 것은 신경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전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가지고. 그 전에 그 사장자들한테. 또 다른 사장자들한테. 또 다른 사장자들한테. 또 다른 사장자들한테. 또 한행이 70일까지 있는. 그런 분이 있다네. 그 당시부터. 그거를. 그거리도 하고. 그거리도. 어. 그런 분이. 한국이 아마. 그. 대장부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어. 우리의 하나. 창조경제라는. 아까 얘기한. 창조 문화라는 것이. 아마. 50년 전. 1. 1. 1. 1. 3. 8. 2. 4. 5. 2. 4. 5. 5. 5.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굉장히 그리고 저가 이제 그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함께 때문에 내가 자 이런 협소된 행동을 시작해서 딸이 말이야 우레가 추정할 만한 아 아 아 아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내가지고 또 조금 의지있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미철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내놓으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우주가 숫자로 되어있잖아요. 자음모음으로 되어 있잖아. 자음모음을 왜 그렇게 배정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네? 그 0은 2은이고 이런 비용이고 2은 2은이고 3은 2은이고 다른 비용이고 5은 비용이고 6은 비용이고 7은 씌우시고 8은 씌우시고 8은 씌우시고 5은 씌우시거나 왜 그렇게 배정을 했을까 그 분이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다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는 그게 안 쓰여 있더라고요. 11등 문자 우주의 책에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완전히 영리에 통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모음 체제도 역시 아야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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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그 완전히 영리를 대각하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 8, 9에다 씨우, 지우, 치우스를 해놨거든요. 그 왜 씨우, 지우, 치우스를 해놨느냐 이게 7, 8, 9라는 숫자야. 아니 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 말씀처럼 앞으로 수에는 대기도 있습니다. 아, 가려줘요. 왜 대기도 있느냐 하면은 그런 일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이제 수술에서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산이 전부 등이 있습니다. 전부 등에 있으면은 그분이 역할, 그 영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살균이 안 되는데 전부 등을 안 해봤게 내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영리에 대해서 그분이 그것을 통하고 있었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마 그런 연구를 안 했다 그러면 전부 등이 백자가 이랬는데 안 합니다. 81자가 이랬어. 저는 전부 등을 백자다 이러면서 다행히가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이런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사고하냐? 이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분의 논리는 이 세상에 논리하고는 정말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면 그러다니 반대로 나가지 그 적에 대해서 싸우자는 의미로 맞는게 아닌가? 저희 적은 때문에 그 대가 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1.2.3.5.2.7.8.4.4.4.1.2.3.3.4.2.3.4.9.1.1.2.4.1.3.1.4.2.1.4.3. 그대 문도 가겠습니다 정말 빨리 민경 숫자가 해가지고 자동이 이렇게 만나면 되겠다는 그 앞으로 털를 타면 진정하는 곳인데 지금 보니까 물리를 흘리고 싶어요 이게 이 2 2 3 4 5 7 8 9 10 하고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단 한 번에 숫자가 됐던 아랍이라 숫자가 됐던 수는 수 아닙니까 수에 담긴 그 위치를 모르고들 쓰는거다 그러면 수에는 바로 8개가 다 들어갑니다 동종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대위성사님 이름이 우주어 이름이 폰 한문 우조탐 황자를 뜻하는거 아닙니까 숫이 자체에 한문 글자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숫이 자체가 괴상을 통성하고 그 괴상이 바로 한문의 복수가 되고 한문 글자가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날일자 그러면 13 이라는 숫자로 써요 그러면 1 이라는거는 건 깨거나 3 이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낸 이깨에요 하늘의 태양이 날일자 그러니까 그 분은 수리 문자를 뜨끈자까지 이렇게 다 해놓으신거에요 폰 문자까지 제가 지금 술을 먹고 있어요 이건 너라고 하길래요 28 숫자로 이는 뭐냐 이는 우레라는 뜻에요 8개 중에서 8은 뭐냐 하면 물이라는 감게에요 물속에 우레가 들어있는거 다시 말해서 스파클이 나서 발효가 된거 그것이 술이다 28 이라는 숫자는 한문으로 술주자가 되요 우리가 그 주막걸러면 술주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너라고 발음한다 28 이라는 것은 바로 2라는 것은 우레고 8 이라는 것은 물이요 물속에 스파클이라는게 발효가 되는거지 물속에서 발효가 되는게 술이지 뭐 한숨 과학적이고 치잖아요 지금 바이싱은 쫙 산에가서 조각한만 연구하고 계시오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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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내가 봐도 마누라이에서는 그렇게 안할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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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는 사람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심리로 교수는 하는데 이렇게 빠져들면은 더 좋은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져들면 그 기분이 소원해서는 죽어도 거기서.. 딱 이 이유가 그러네 교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줄거라고요 명이 그렇대요 자기가 난 그렇게 얘기하대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조리사이잖아 그냥 불안하게 안가는데 이게 참 그런.. 귀에 비신 내가 없잖아요 말씀하니까 이..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사모님이라던가 내 여자가 된 사람들은 꼭 합니다 사실은 그 재미있는 시간을 친구들 거기에 바쳐야 되니까 안 바치면은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 실치 요구 준비 실치 그렇기 때문에 정의철 선생님도 내 팔짱을 가보니까 등 하나 사이에 두고 한 분은 이태리 가고 한 분은 이태리 가고 한 분은 이태리 가고 우리말이라서 30년이 만에 같이 살고 30년이 바로 살았어요 이게 내 팔짱 안 하려면 노래를 하는데 안 되네 팔짱 안 하려면 아니 그 중이 아니라 원래 보면 내 안 돼 대단한 두 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보면 천상의 약속을 하고 수행장은 따로 있고 천상의 약속 그리고 이제 그 시벌레가 하나 아쉬는 그런게 네 문항이 가봐 회사님 이렇게 만나게 거기서 이제 새가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안해준 사람 일을 못하려고 해 맞아요 예절을 안해준 사람 솔직히 어차피 진상으로 맞춰 내가 안해준 사람 잘 안해주세요 회사님도 영원적으로 보면 흥대군인지 김희정신신용인지 굉장히 감자가 하고 있더라고 라고 어쩔 수 없죠 해적 적대 오실 수 없죠 사진대 이후로 수운이 와 가지고 그래야 시간 뭐 충분히 나세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나머지 모르게 를 그 뭐래 오아가 우리가 참을 예술을 먹어요 왜 품이 오니까 뭐 3번이 뭐 같이 하죠 얻은 역을 지고 싶다 소음을 대원에서 소음을 하고 아래는 오고 들어왔다 대원에서 다른 걸 할수록 인술 전부터 인술되는 것도 인수 계획을 감당을 조기 이렇게 오니까 아니 한 번만 이 속체적인 판단을 보게 된 기관된 대원상 그 티켓으로만 같이 보험과 째이 더 나아도 그렇게 사지 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좀 보지 말고 미적도 보셔야 아 좀 어째 되게 네 그렇게 되는거 너무 아가서 의아히 바꾸다 이 때문에 이건 그 어르신은 그 며칠 전에 3일 부르니까 이제 쥐 거 보면 빛을 연결 좀 하십년을 드리기 그렇다면 공유가 하셔 가요 그냥 받지 마세요 그리고 라든지 에서 충북을 하실 수 밖에 없는 우선 생활이 있는 대로 아가 명리도 뭐 파는 데 로 파는 나머지 않습니다 일단 대성인이 시긴 하지만 속해 삶은 이렇게 사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자식들은 전부가 애를 얻으면 원인한테나는 참 애를 얻어서 없던데요. 그거 맞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반식 하시는 건가요? 한 번씩 흔들어. 네. 흔들어요. 넓이 너무 많고. 소소소가 있어요. 소소소. 나왔잖아요. 윤대에 올리셨잖아요. 이 뇌용. 내장지방입니다. 네. 다른 주사는 다 해보니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소소소 먹고 단신하면서 7박 8일이었는데. 12.4킬로로 빠졌는데. 침도 빠졌는데. 그 정도면. 이제 보면. 15.4킬로로 빠졌죠. 한 9킬로로 빠졌다 보니. 숫자핳물라고 해놓고 운이 다 빠졌다 보니. 오늘 전화 볼 때는 다시 올려놨고 있더라. 그래서 남겨야죠. 숫자핳물들이 다 나오겠네?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나머지 서울에 좀 patentizing. 뭐라고. 이걸 내가 한번. 본지 십 년은 한마디. 이 년이 아마 제가 맞추고 근데 본 퇴근을 따로 보면서 뭘 해놨면 물을 해놔서 애니터를 원씩 많이 해놔서 나갈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원한가능 내 더 건강한 음식을 바라며 얼굴이 그러니까 좋은 신뢰가 얻고 좋은 신뢰입니다. 어 네 Rembrandt νο compart asked 아 네 뭐 지금 싶어 1 2 그리고 저희 한번 생산을 하니까 젤라로 사라니 그거는 쉽게 보자인데 집어넣은 혼자서 홍주 생활을 했어? 이륙이륙이륙 뭐 저러다가 나오는데 나로 먹어있어 그래서 살 깁신이 먹고 그는 참 좋았는데 뭐 숫자 숫자 한글 숫자 한글 그래가지고 지금은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그것만으로 번거리로 하려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안선생님의 말로 창이 너무 좋아지셨다 아 착한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도님께서는 글자를 내놓으시고 그 기본 원리만 이렇게 딱 내놓으셨잖아요 나머지 이제 호화풀이 불편시켜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다는 자세하게 읽지 못했지만 참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참 제가 봐도 그렇게 세밀하게 엄청나게 이렇게 참 많은 말을 쓰시고 순수하게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이견을 닫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리 글자 9에다가 피의불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네 제 소견은 피의불은 안 맞거나 아니라 치읓이 돼야 맞거나 이 시점을 해요 그것만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또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아쉽다 이게 취업만 되면 진짜 이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제가 저하고 그 원이 차이가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생겨내냐 하면 제가 이제 정리철 선생님의 그 순수자음 열제를 만들어 놓는 거를 보면 거기에서 같은 게 일곱 것인가 그렇다면서 다른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정리철 선생님과 하고 우리 산스컬트에 갈증하고 또 이제 드라마 때 산스컬트에 갈증하고 산스컬트에 갈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관이라 그러는데 색뿌리곤 공룰이제 색뿌리지 못한 게 있어서 이랬는데 그게 그 원로에 있어가지고 산스컬트에는 순야파라 됩니다. 공원 그래서 서양에는 그 공이 없었어요. 공이 없었기 때문에 서양사람들이 숨을 수 없었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실제로도 생애가지고 옛날에 그 장사를 하고 이랬을 때에는 그 아라비아인들이 말이야 그 이제 그 경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숨을 해가지고 공을 써먹는 한 개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 눈으로 쓰게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말이야 서양이라고 보내주니까 서양사람들이 이게 못배라 하고 그래서 제로 인제 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와 나라자면은 희유자 상대가 산스프리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도지에 연이 대종대왕의 원리는 뭐 대종대왕의 숫자를 썼습니다. 자금에서 가불경전, 무기정식, 위대 대종대가 천만 도방입니다. 천만 도지라는 것은 하늘은 열제라는거죠. 지진은 땀을 써먹을 때 열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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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축까지 써먹을 때 자축은 뭐냐 그러면은 기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기가 아주 형성돼서 세상이 쓸 수 있는 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11월 12월 남는달 또는 말하자면은 쉬는달 이렇게 해가지고 자축을 쓰고 그게 인양이란 말이야 보장제 쓰는게 야 어요 오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세종대왕이 써먹어가지고 인료진사 오미 싱노 우리는 옛날에 인월 진월 사월 이렇게 특히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모습을 볼게요 이것을 뭔가 시켰을 때 또 한글에 인간의 씨앗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축잎면의 기용기용을 썼을 때 세종대왕이 그 잡음을 몇 개를 만들었냐 그러면 열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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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열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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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열일곱 엣여 엣여 엣帖 엣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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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엣여 세멍 하나 뿐인 것이 ㄷ 그 다음 자 ㄷ에다 하나 뿐지 ㄷ ㅈ에다 하나 뿐지 ㄷ이란 말이야 ㄷ과 ㄷ을 쓰면 하나의 기본술 자유는 안된다 그래서 내가 그 올리고 이윤 속에서 ㄷ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넓다가 전 하나만 붙이면 전 하나만 붙이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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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이 나와 ㄷ이 나와 그래서 ㄷ이 부과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치가 있었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ㄷ에다가 ㄷ을 넣으면 ㄷ이 되잖아 ㄷ에다가 ㄷ을 넣으면 어떤데 ㄷ이 다 똑같잖아 바릅니다 국산 바르고 ㄷ에다 ㄷ을 해도 똑같은 바릅니다 ㄷ ㄷ이라고 바르면 ㄷ과 ㄷ을 넣으면 따로 됩니까? ㄷ은 ㄷ이 되죠 ㄷ은 ㄷ이 되죠 ㄷ 제가 요지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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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지금 말씀 드라는게 왜냐면 이 의에다가 ㅅ을 밑에 하나 ㅈ을 밑에 하나 ㅈ을 하나 발음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발음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ㅅㅈ을 분리해서 해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유금법에서도 뭐냐면 수유 어듯 하잖아. 수유 어듯. 근데 이제 팔은 죄 워워 하잖아. 죄 어듯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죄 워워 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추위 어듯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추위 의의하잖아. 7, 8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에요. 이제 보다 더 큰 의미는 그런 의문학적인 것보다도 왜 부가 ㅊ이 돼야 되느냐 하면 자음의 형성 과정이 어떤 이치에서 나온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산스크림도 분명하지만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천지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소리가 나고 이게 형성이 되는가. 그러면 가림토 문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낸가. 그 근본 이치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삼재 이치에 의해서 생겨낸다는. 삼재라는 것은 뭐냐면 원망각이야. 세종은 가림토 가지고 만들었고 그럼 가림토는 뭘 근거로 해서 만들었냐. 가림토가 당군 때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위대한 거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알아요.